Q. Q. 에세 Q. 셋 kaput 전역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전역하실 기분이 굉장히 좋으세요. 지금 교사하고 있는 EBS 엠버드 학교 한 마디. 아 어떻게 제가 사실 먼저 가서 먼저 전역을 하는데 다들 힘내고 열심히 군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다 한가요? 그럼 어떻게... 군생활 사실 뭐 별거 없다 없다 하지만 좀 별거 있으니까 다들 몸 건강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캐릭터 아시나요? 네? 캐릭터... 캐릭터 아시나요? 2019년 대세가 테니스였는데 2020년 대세는 김태우 씨 잘 안 해봤어요? 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자리 패스 가야죠? 네. 그려보겠습니다. 캐릭터 아시나요?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에 가서 제가 어느덧 육대한 지 2년 정도가 지나서 오늘 전역을 했는데요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오늘 전역하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인스피릿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들 진짜 먼 길인데 고성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그거에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활동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전 전역합니다 성렬아 힘내 병사들아 파이팅 다들 힘내라 나도 힘내라 난 전역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